히히히히히 처음에 사장님이 골드 프로젝트 얘기했을 때 금액 제시하셨을 때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요? 라고 했는데 근데 which 이게 뭐냐고요 이거 근데 오늘만 이런 게 아니야 아 적шículo 너무 안 준다 진짜 질 때까지 상대 탑 진짜요? 진짜요? 탱수 나와. 아니 여기 코치에 돈값 하라고 왜 야 박탑이 저렇게 잘했는데 숟가락을 얹으라고 해 야 탑이 잘했으면 니가 이겼지 아니 이론 치 한 대만 성격이 되어왔다고 좋아하고 계셨던 김이었습니다 한 대만 성격이 되어왔던 김이었습니다 난 솔직히 내가 별 의미 없을 줄 알았거든요? 근데 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세복님이 편해지니까 항상 있으려고 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 14시간 23분은 아니지 않나 민지님 같은 역할 근데 진짜 저격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들긴 해 진짜로 나도 이번에 악질 한 명 붙었는데 내가 휴방하니까 안 돌리고 내가 돌리니까 같이 돌리는 거야 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그 OPCG 킨 다음에 그 OPCG 돌리는 거 보고 내가 내가 반대로 저렇게 가 일부러 막 딸깍 소리 낸 다음에 딱 이렇게 Q 돌리는 거 보고 내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나더라 그 OPCG 킨 그 OPCG 킨 그 OPCG 킨 그 OPCG 킨 제발 현진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갖고 나 진짜 망치고 싶지 않거든? 뭔가 이 흐름을 탔을 때 쭉쭉쭉쭉쭉 올라가야 돼 그래서 좀 다이어트처럼 10키로 빼고 싶으면 한 13키로 뺀 다음에 3키로 뛰잖아 저런 점수를 좀 많이 올려놓은 다음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그 풀 안에서 놀듯이 어? 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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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글로 가면 내가 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거 안 치워 아찔해 이거 안 치워 으악 짜잔 신나는 파티 아 쌓일 거군요 죄송합니다 왜 자꾸 집 가면 안 죽을라고 나도 집 가기 싫은데 뭔가 라인을 있어봤자 이득 볼 게 없을 거 같아서? 그리고 위에서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굳이 이즈 안 키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미 이즈가 컸거든 내 생각엔 그래서 이 이상 키우면 다시 뵙고 안 간다니까 치앗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저거 처치했습니다 못 잡았으면 노트리 나 버릴 뻔 아빠 나 버리지 마 내가 잘할게 저거 처치했습니다 저거 처치했습니다 친구 빼 빼 빼 빼 너는 빼 너는 빼 너는 빼 너는 빼 진짜 미치지 않나? 지우는 스태프가 안전하지만 잘 안되면 동료 계획에 도전할 수 있음 대단한 훈련 정리를 뽑아볼 수 있게 상승하다가 정리를 잡고 정리를 잡고 정리를 잡고 이득 형님께서는 오 나이스 용도곤 나옵니다 가죠 용 나옵니다 용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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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주 위즈 갑니다 석스 짝 석스 짝 석스 짝 석스 짝 석ieg 어? 이거 왜 그런 거야? 너의 별인... 저게 억제기가 곧 재생산됩니다. 가자. 저도 믿어! 가자! 신의 사장님 나빠요. 근데 이미 늦었어. 상대 탑 박옥자 키키키키키. 진짜야? 진짜야? 어이, 깜짝이야! 나도 멍청인데 어머니가 나보고 멍청이라 하면 삐지 않지. 아씨, 망했다. 나 옥자님... 진짜야. 진짜 옥자님이야? 그럴 수가 있어. 만날 수가 있어? 너무 신기하네, 만난 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행시 나와. 아니, 여기 코치에 돈값 하라고! 선생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차이가 뭔지는 보여주자고! 노력은 인정해 주지. 세세요? 저거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. 예! 밤이 저 한 1분 늦으신데요? 아, 저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. 왜 그러시죠? 상대 팀에 옥자님이 있어요! 아이쿠 저런... 선생님이 있는 사람의 여유를 보여줘요! 아이비 좋으세요. 아유 죄송합니다. 아니, 무슨... 무슨 소리라는 거야! 좀 떠가지고 이거..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혹시 우리 옥자님... 이제 6레벨? 옥자님, 어제 1인 비디오 봤을 때 엄청 예쁘시더라고요. 라운드 6레벨? 옥자 골드 갈 거니까! 아아앜! 상숭님, 옥자님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사 eher 이렇게... 피 없으면 빨리 집 갔다 오는 게 나음. 이지리얼이라서 라임 푸쉬가 느려갖고 덕후덕에, 빨리 갔다 온 거에요? 안 돼요? 조금만 기다렸다가 곡괜이 사고? 오? 어디? 아니... 이런, 미친...! 한 대 맞춰 한 대 맞춰 아니 이즈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어허 빼시고 이거는 크라켓을 갈까? 아니면 돌풍을 갈까? 꺼 크라켓? 신탑님? 크라켓가죠 그냥? 니이이이이이 재범주 커요비라고? 아 뭐야? 이게 커요워? 나 걔 벌레같이 쳐가지고 시버티롱 하하하하 이게 변명인데요 상대팀에 옥자님이 있다 이러니까 너무 흥분했어 너무 신기해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마냥 어머 너 웬일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초반에 너무 던졌어 진짜야 진짜 나 스트리머 처음 만나봐 다이아는 다이아로 꺼져 대결 구경 한 번만 눌러달라는지? 야 박텀이 저렇게 잘했는데 그냥 탑 어디서 썼어 야 탑이 잘했으면 네가 이겼지 어? 레드 안 준 게 어디 대수야? 안 줄 수도 있지 그거? 어?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? 어? 나이스! 야 소풍이 뭐야? 소풍이 뭐야? 아 소풍이 뭐야? 아아! 아하하하하 나 그래도 이제 많이 따라잡았다 좀 힘들었다 소풍이는 진짜 노랗기다 소풍이 소풍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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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죽여줘 제발 제발 죽여 제발 제발 죽여 제발 제발 죽여줘 나 에미한테 죽은 것 같아 에미한테 그래서 저번에 탈을 제발 끝나고 닥쳐요 한 번만 제발 나 형님 이 방송을 조강하고 있는 거야 키키키크 오예이 이겼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행수님 못 가겠네 쉴 때까지 하는 건데 아아 아아 뭐야 이거 몰랐나 뭐야 몰랐어 어? 모르는 건가 이거 설마 와아 이걸 몰라 너 레전드 아니 아니 아 진짜 옥자야 너 에미엠아 얘 적 됐어 그냥 와 이거 몰랐어 이거? 와 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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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